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야 동생 없었으면 간이고 슬개고 다 빼주고 어쩔 뻔했노?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엄마가 대놓고 배신을 했는데 혼주석에 앉히려 쇼를 하다가 동생이 휘두른 핵몽둥이 찜질에 겨우 정신을 차린 누나 원지, 저희를 선택하지 않은 엄마를 제가 이제는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혼을 했습니다. 저랑 남동생은 한 살 차이 연년생으로 문제가 됐던 외사촌 남매와 나이와 성별 각각 모두 같았어요. 저희 남매가 초등 저학년일 때 외삼촌 내 부부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참고로 외사촌들은 외삼촌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고 이혼을 한 외숙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사촌 남매를 키우려 들지 않아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동생이자 또 고모인 저희 엄마가 맡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저희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희 남매들까지 엄청난 가정불화가 시작됐죠. 아니 제 기억엔 그 이전부터 늘 그랬습니다. 엄마는 항상 남편인 저희 아빠보다 자기 오빠인 외삼촌 그리고 우리 집안보다는 외삼촌 내 집이 더 우선인 사람이었고 외삼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법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 역시 가스라이팅 당한 피해자지만 아무리 그걸 알아도 나는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하튼 외삼촌들이 집에 들어온 바로 그 순간부터 저희 남매는 엄마의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저희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겼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과 나이와 학년이 완벽하게 갔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부모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들이 겹치곤 했거든요. 운동회라든지. 그럼 엄마는 저희가 아니라 불쌍한 초칸의 학교를 찾아갔어요. 물론 이게 겹치지 않을 땐 안 그랬지만 겹친다. 그럼 진짜 단 한 번도 저랑 동생한테 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부모도 없는 저 불쌍한 것들 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아니 외삼촌은 그래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부모가 없다는 거야? 물론 이런 말 절대 입바퀴 꺼낼 순 없었어요. 그랬다간 하루 종일 메타작을 해야 했으니까요. 또 얘들이 부러워한다는 이유로 저는 피아노 학원을 저희 동생은 태권도 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동생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던 로봇 장난감과 딱지와 구슬들을 사촌과 공유하지 않자 엄마가 모조리 박살 다 버렸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옷이랑 장난감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기적인 년! 이러면서 엄청나게 맞아야 했었고 당연히 인형이고 뭐고 모조리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 장난감 인형은 당연히 개들 몫이었고요. 하루는 저랑 사촌이 싸우던 중에 사촌이 손톱으로 제 얼굴에 상처를 냈는데 이걸 본 엄마가 깜짝 놀라며 엉엉 울고 있는 저한테 달려와 했던 말이 이거예요. 꽁꽁이 너 이거 나중에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만약 아빠가 물어보면 어디 찌었다고 해. 알았어? 이러면서 협박과 회유. 여하튼 그런 지시를 했었고 또 그런 와중에도 저를 못 믿어가지고 아빠가 집에 오면 계속 저를 감시했어요. 말을 할까 싶어서. 이러다 보니 저희 남매는 당연히 저 외사촌들이 싫었고 그 대신 아빠 쪽, 즉 친사촌들과 엄청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외사촌들이 이걸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걸 본 엄마는 친사촌 조카들을 싫어했으며 나중엔 못 만나게 했어요. 당시 저희 작은 아빠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고 나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뒤로는 교류를 더 자주 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냥 친형제 남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루하루 그지같은 고통을 받으며 지냈는데요. 제일 먼저 터진 건 바로 저희 동생이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애가 점점 기가 죽는 게 선명하게 보였고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러다 하루는 아빠가 저희 남매 먹으라고 사다둔 과자를 사촌들이 뺏어갔어요. 그러자 동생은 누나인 저를 붙잡고 통공을 하듯이 진짜 한참 동안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빠도 대충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몰래 저희를 더 챙기고 그랬던 건데 그래도 저는 아빠랑 엄마가 싸우는 게 너무 싫었고 또 이혼하는 건 너무 무서워서 억지로 입을 앙 다물며 참아왔거든요. 그랬는데 저 망할 과자 사건 때 동생이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뭔가 응어리졌던 게 확 터진 건지 뭔지 엄마가 감시를 대놓고 하든 눈치를 주든 말든 그냥 아빠 들어오실 때 얼굴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다른 말 없이 딱 하나 아빠 쟤들 이제 그냥 내보내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었고 벌써 이십 수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생생해요.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아빠도 터져버린 거고 엄마한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 자식들이야 조카들이야. 지금 선택해라. 결국 엄마는 저희가 아니라 조카들을 선택, 이혼을 했고요. 그 이후 아빠 혼자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남들은 뭐 이걸 보고 매정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 IMF까지 겹쳐가지고 아빠 본업은 물론이고 틈만 나면 공사판 막노동도 하셨던 분이세요. 먹는 밥값이 아까워 굶고 그 돈으로 저희 남매 먹을 걸 사오셨던 그런 분인데 아무리 어? 불쌍하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 해도 얄밉지 않겠어요? 여하튼 아빠는 그 이후로도 저희들한테 너무나 미안해하셨고 저희 역시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 더 똘똘 뭉쳤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 지금 현재 저희는 아직도 아빠와 함께 우리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이 되겠네요. 제가 다름이 아니고 곧 결혼을 하는데요. 이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싶다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이혼하고 이십 수년 만에 처음으로요. 근데 제가 소패인 건지 사실 엄마가 제 결혼에 굳이 안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옛날에 아빠랑 완벽하게 이혼을 한 바로 그 당일 제 뺨을 있는 힘껏 때리면서 결국 너 때문에 이혼한다. 이 지마 나는 이 못된 년아. 이 말 이 행동 이게 지금도 계속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사실 저희 남친한테는 이런 집안 얘기 일절 아예 안하고 그냥 엄마 아빠 옛날에 이혼을 했고 엄마는 그 뒤로 아예 안 보고 산다. 아빠만 직장에 모시고 싶다. 이렇게만 말을 했고요. 남친이랑 또 시댁 어른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고민이 돼요. 뭐 지금이야 아무 상관없고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지만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 이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특히 이런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생각하는 게 많이 변한다고들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거든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나이 어린 초딩 자녀 뺨을 때리며 모진마를 쏟아붓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서야 결혼을 핑계로 궁둥짝을 들이미는 거? 이거 100% 돈 아니면 병원입니다. 다른 건 절대 없다고. 그 어떤 것도. 친자식을 대신한 선택한 애들이 나몰라라 내 핑계 치니까 이제와 아차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스물스물 기대를 연락하는 거야. 이거 엄마 아니고 그냥 미친 여자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마요. 어디 감히 들어와. 다른 거 절대 없다는 말 1000% 공감합니다. 2번 와이씨 제발 인간아 미쳤냐? 고민할 걸 해라.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덜 당해서 이 지랄이야. 왜 이래? 3번 이혼한 당일 쓴이한테 한 행동을 보니 더 경압스럽습니다. 쓴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그게 무섭다고 했나요? 네 장담하는데요. 엄마를 부르면 더 크게 후회할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더 나아요. 또 그럴 정성이 있으면 아빠한테 쏟아 더 잘하세요. 제 친구 중에 연 끄는 부모를 상견례랑 혼두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고 결국 이것 때문에 결혼생활 다 망치고 이혼하고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는 애가 하나 있다고 게다가 쓴이는 시댁에서 이해를 한다는데 왜 그래요? 아 이 친구는 시댁에서 그걸 안 된다고 했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엄마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쓴이 돈 뺏어가지고 그 사촌들한테 안 가져다 주면 다행이야. 지 때문에 이혼하면서 그 어린 딸내미 탓하는 인간이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졌을 거라 봅니까? 꿈 깨요! 4번 쓴이 아버지가 매정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냥 자기 자식들 제대로 지킨 너무나 멋진 분이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5번 아니요. 자식을 낳으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인류애를 넘어 모성애가 극강일 때니까요. 오갈 데 없는 조카를 거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렇다 해도 쓴이 엄마는 선을 넘은 겁니다. 엄마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이제 그만 놔주세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감정 결정인 거 저도 알아요. 그저 외사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이 아니길 바라는 거. 바로 이게 지금 쓴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겁니다. 대댓글 맞는 말이에요. 조카가 아무리 예쁘고 눈에 꿀이 떨어져도 내가 낳은 자식이 있으면 눈에도 안 들어오던데 그 안마라는 사람 진짜 신기한 여자네요. 6번 이혼한 당일 자식한테 한 행동도 놀랍지만 그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결혼 소식에 연락을 했다고 나는 이게 더 놀랍다. 염치라는 게 아예 없는 인간인가 봐요. 대화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빼가지고 지 조카들 입에다 넣어준 사람인데 그런 자식에 대한 애정이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또 이번에 모친과 연결되면 그럼 그 사촌들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될 텐데 님 자식들까지 니들 남매가 겪었던 일 또 겪게 될지도 몰라요. 낳았다고 해서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알잖아요. 남보다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저게 어떻게 부모야. 7번 야이씨 왜 사촌이라고 좀 똑바로 써라. 사람 헷갈리게 계속 사촌 사촌 삼촌 삼촌 나는 왜 아빠 형제 자식들을 엄마가 더 챙기는 걸까 진짜 한참을 생각했네. 맞습니다. 쓴이는 왜 사촌이란 말을 안 썼어요. 왜 승무고 왜 삼촌도 안 썼고 나중에 썼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8번 근데 쓴이 엄마는 자식을 버리고 선택한 조카들한테 존경과 효도를 받으며 사는 건지 참 궁금하긴 하네. 그랬으면 연락을 했겠습니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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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게 거지같이 팽당했겠죠 뭐.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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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그거 참 이상하다. 조카들 때문에 새끼 버리고 이혼을 했다고? 혹시 쓴이 엄마가 밖에서 몰래 낳은 자식들 아닌가? 그거를 자기 오빠가 대신 키워준 거고. 아 아니다. 다들 나이가 똑같다고 했지. 각각. 뭐야 이거? 10번 근데 저 엄마라는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아시는 분. 뻔하죠 뭐. 친자식들을 버리면서까지 거두었던 머리 검은 짐승들한테 제대로 팽당하신 거죠. 끌 끌 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2부에서 완벽한 후기 다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고마워요.